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노래입니다. 이 선물 드릴게요. 장원하 씨의 고귀한 선물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